엔블록셀은 젊은 기업입니다. 관계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기업입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엔블록셀은 바른 기업입니다. 약탈적 경영 및 거짓 마케팅을 배격하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평적인 기업. 주거부터 육아, 교육까지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엔블록셀은 혁신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애플과 구글처럼, 중국의 샤오미처럼.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고, 구성원 모두가 즐겁고 열정적인 기업. 매일매일이 감탄사가 나오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색깔이 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떠도는 얘기가 바로 헬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한국에 살아남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시작하기도 전에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시장님의 인기가 이 정도일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차례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진걸처장님 잘생겼다는 얘기 왜 안 하세요? 저는 못생겼습니다. 저는 귀여운 걸로 안진걸처장님은 본인 소개를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민주적으로 생겼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가장 눈부시대요. 김민수 청년유니언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청년들과 함께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방송들은 이렇게 좌중이 뜨겁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좀 묵직하거나 그랬는데 역시 청년들과 함께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발랄하고 산뜻하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오늘 60분간 생중계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백남기 선생님 뵙고 여기 바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달 14일 열렸던 민중 총벌기 대회 때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신 백 선생님의 건강에 대해서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가족들, 대책이 분들 만났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해요. 장기 기준 이런 얘기를 나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제일 큰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복종하고 세금 내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가 생명을 침해했죠. 저는 직접 사고를 당한 영상을 봤는데 죽으라고 쌌더라고요. 그게 자체 규정상으로도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쏘면 안 된다. 열정 거리 이상 유지해라. 사람 하체를 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데 완전히 여기고 맞으면 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도 높은 수압으로 바로 앞에다가 대고 머리 가슴 부분을 쏴버린 거죠.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지셨는데 저는 살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 행위다.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침패를 했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 어쨌든 국민이 사고로 죽어도 미안하다고 해야 될 판인데 국가에 고용된 경찰 공무원이 과도한 행위로 국민이 생산을 했는데 유감이다 이런 얘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거 보면 저는 국가의 역할을 자체를 포기한 거 아니냐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이미 무정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시작부터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저 원래 그래요.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자리에 계시다 오셨어요. 앉은 걸처장님. 우리 이재명 시장님 여기 늦으실까봐 제가 서울대 병원에 가서 모시고 오신 거예요? 저도 병문환도 하고 싶고 또 성남촌 분이시기 때문에 서울지리 모를까봐 서울지리에 헤매실까봐 제가 모시고 오셨습니다. 크게 도움이 됐어요. 서울대 후눈으로 해서 오늘 빠르다. 100년 학급 정도 누구나 아는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가 참여연대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장소는 참여연대 카페 통인입니다. 여러분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요. 혹시 해외에 머무르시다가 고국에 방문하시면 카페 통인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청년들이 알고 있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50일째 단식을 하던 동국대 부총학생 회장이 오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동공이 풀린 상태인데요.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실 것 같아요. 김민수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그 소식을 오늘 좀 접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교 안에 재단에 걸린 문제가 있고 사실 이제 아주 절박하셨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애정을 가졌던 학교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한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 회장이 이제 50일이 될 때까지 예를 들면은 미안하다 육안이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저렇게 한 명도 없이 사람이 안 좋아질 때까지 갔을까 이런 것들이 참담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경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 그 부총학생 회장이 쓰러지시고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친구들이 괜찮냐 이렇게 하더니 이제 그 부총학생 회장님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니까 뭐 잘됐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저희도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좀 찾아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경지 위원장님 눈이 촉촉히 젖으셨어요. 지금 그 제가 그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 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의 탐욕이 학생들을 50일이나 굶게 만들고 또 지금 헬조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른들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하도 현안들이 많아서 앞에 현안 좀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공공산후조리위원을 드디어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은 그렇게 통과가 돼서 저도 뭐 환영한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한 시간 만에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냈어요. 한 시간 만에 시행령 만들어가면 맞겠다. 우리나라가 시행령통치국가가 된 건 오래 됐죠. 원래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게 사건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마음에 안 들면 시행령으로 바꾸고 국회 법을 안 만들어놔도 시행령으로 법을 만들고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고 이게 사실은 이미 긴급조치 상황이 다르죠. 긴급조치 상황 자기가 시행령 만들고 그 영역에서 자기가 그야말로 통치하고 행정하고 하는 게 국가비상사태의 긴급조치권이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게 조금 너무 습관이 돼서 그런지 너무 시행령을 남발해서 제가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영치주의 국가다. 영치주의 국가다. 상시적인 긴급조치 상황이다. 그렇군요. 역시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딱 한 두 시간 만에 아 빨라요. 한 시간 만에 네. 바로 시행령으로 맞겠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그 청중석에서 한숨이 막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어머나 어떻게 이럴 수가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안진골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우리 참여행들 사회복지원회라고 있어요. 사회복지원회라고 있어요. 네. 우리 간판 활동 부서인데 우리 사회복지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백 개 복지단체가 최근 가장 분노하고 있고 거기 박근혜 정부는 정부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하려고 하는 지역 복지 대책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로 나오겠지만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 뭐 공공산호조리원 또는 뭐 노인분들 아주 장수하신 노인분들에게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라고 큰 돈도 아닌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못하게 폐계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거든요. 급기화는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만약에 정부가 중앙정부 반대하는 복지나 민생대책을 계속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중앙정부 당연히 줘야 될 지방정부 지원금을 깎아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또 그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우리 두 분이 이야기했지만 청년수당이 범죄다 이런 망발까지 지금 일삼는 거의 뭐 어떠한 감시나 견제도 안 받고 거의 무슨 전제정치 국가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함부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 변질하고 있다. 여러분 왕정 국가 되는 거 잘 모르시구나.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왕국가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민주국가인 줄 알고 지금 행자부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으로 전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지금 막 좌초 위기에 있어서 특히 성남에 살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은 이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임 위원장님. 사실 이제 뭐 성남시의 그런 새로운 시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풀지 못한다라고 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애를 쓰고 많은 방법들을 두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격려하고 독려하지는 못할 망정 이제 아예 원천 봉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청년들끼리 얘기했던 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전형적인 아전인수격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합리성도 없고 오히려 원칙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또 그 논의에 주권자인 시민 혹은 주민들의 의견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막아버리고 겁박하고 세금 깎겠다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듯한 행보들을 좀 뭐랄까요 괘씸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불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그 목소리를 알려내고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우리도 같이 겁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겁을 주세요. 어제인가 이재명 시장님이랑 박원순 시장님이랑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더라고요. 형과 아우라고 형과 아우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왕정국가라고도 하셨으니까 사실 시행령 문제도 그렇고 사실 시행령이라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진절머리가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시행령이라는 단어를 세월호 대응하면서 구체적으로 체감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게 이제 법이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이제 아 이게 시행령인지 뭔지가 막을 수 있구나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구호로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쳐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이가 없었는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거 이제 팟캐스트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느낀 어떤 공통된 약간 짜증이나 분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냐 뭘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고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님을 박원순 시장님이랑 약간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신 거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약간 지방정부마다 다 걸려있다 보니까 지자체의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고민하는 시민들과 주권자들과 청년들과 또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또 협력을 하면 요걸 또 이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좀 모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의지를 좀 모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였어요. 특히 진짜요. 거의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 굉장히 무슨 그 범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범죄라는 말이 나왔는데 또 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또 그러시고 뭐 이렇게 지은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두 분이 이렇게 막 스승 제자 형님 아우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대화가 오갔는데 우선 근데 그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일이었던 것 같은데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장관 또 우리 행자부 장관님께서 서울시장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딱 앉혀놓고 그것을 뭐 혹자들은 조리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범죄에 가담한 분들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 범죄 수혜자 범죄 수혜자들 범죄 수혜자 그리고 범행을 계획하신 저는 뭐 중범죄자죠 청년수당이 범죄면 저는 뭐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라고 말이죠 이의 없이 그냥 뭐 청년배당이나 청년수당도 사실 아쉬운 게 많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정기간 또는 취업이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좌절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럼요 바로 그 시점에 저희는 보편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주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용기있게 살고 취업하면 곧 직장인 펜트에서 고용보험료를 다 듬뿍 또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공짜도 아니에요 세금도 내고 고용보험료를 꼭 바로 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지자체에서 우리 성남은 뭐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서울은 3천명이지만 한 달에 50만이라도 근데 인원이 좀 3천명 성남은 제가 보기에 금액이 너무 적고 10만원 그 다음에 서울은 인원이 너무 작아요 3천명 50만원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계층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다만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자들은 정말 더 나쁜 자들이다 그 자들이 진짜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선 두 청년 계신데요 시장님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만원이죠 정확하게는 연 100만원 연 100만원 나누기 10위 하면 8만원 몇 세면 되는데 10개월로 하면 10만원 네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25만원 정도씩을 나눠서 왜냐하면 이게 매일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범죄 얘기 안 하면요 진짜 범죄는 정종섭 장관이 저지른 거죠 법리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죄에 당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네 이게 정부의 권한을 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벌금을 때리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못하게 정당하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직권남용죄거든요 하도 변호사들 변호사냐 이런 얘기 할까봐 내가 안 했는데 네 진짜 범죄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한번 하고 싶고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에 독립된 자치단체고 고유의 권한에 의해서 고유 사무인 주민복리에 관한 네 사업을 자체의 예산으로 정부가 돈을 더 달라고 한 일이 없거든요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이고 네 주민들의 복지에 관한 권리인데 이거를 벌금을 때리는 그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네 못하게 맡겼다 이거야말로 범죄 행위죠 네 그 얘기 한번 하고요 하여튼 성남시 청년배당 얘기를 좀 하면 네 제가 이 청년배당을 왜 고상을 하게 됐는지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딱 와닿았던 거는 취직이 안 되는데 면접하고 이력서 쓰는 걸 수백 번을 해야 된다 네 면접하러 가려면 옷 없어서 옷 빌려야 되는데 세탁소에서 양복 빌려 입는 비용이 정말 부담이 돼서 면접을 못 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해 들은 거예요 음 그거 얼마나 처절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 하나 하고 하나는 그 용돈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커피도 한 잔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젊은이들이 알바를 하면 띄워 먹어요 띄워 먹어요 띄워 먹어요 그러니까 체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임금 체부를 임금 체부를 하고 또 최저임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노동국 고발하면 그때서야 주고 고발 안 하면 다 띄워 먹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또 잘 모르잖아요 네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 처절하게 현장에서 알바해가지고 겨우 돈 벌고 그렇다고 면접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헬조선이라고 막 지옥불 반도라고 얼마나 사회에 대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까 네 공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신들도 국가와 정부 우리 사회의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남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예산은 제한돼 있어서 10만 원대 하긴 좀 그렇고 100만 원 이거를 매달 하면 또 혼잡스럽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했고 또 예산이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가능하면 다 좀 다양한 효과를 내야 되니까 동네 골목 상권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성남에서만 쓰게 하면 네 소득 유발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한 5, 60억 정도 소득이 추가 유발된대요 왜냐 이거 갖다가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또 비난받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술집 무슨 뭐 저런 데 있잖아요 도박장 키스방 이런데 못 쓰게 못 쓰게 카드를 주면서 제한하면 되거든요 체크카드 형태니까 그래서 충분히 다 준비를 해놨죠 저는 법적 근거도 다 마련했고 중앙정부가 싫기는 하겠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한 게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법에 써놔 있어요 증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복과 누락이 없으면 다 통과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봤고 네 그래서 반대하길래 또 제가 그랬죠 아니 뭐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걸 왜 반대하냐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겠다 네 라고 했더니 긴급하게 이재명 규제법이라는 걸 만든 거죠 이재명 규제법 네 이재명 방해법 이런 걸 만든 건데 그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걸 개정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저를 타겟을 한 거죠 물론 박 시장도 이렇게 걸렸지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인데다가 또 한 가지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소급위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소급위법 안 되죠 이미 우리가 지금 하고 또 준비하고 다 법령 조례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재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소급위법 금지라고 하는 데도 벌리는 거예요 길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피면 안 됩니다 라는 법이 있었다고 쳐요 네 근데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위반이긴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바로 담배를 피웠어요 네 피고 있어요 너 저번에 담배 피웠어 그러니까 앞으로 벌금 5만 원 해놓고는 전에 담배 피웠지 5만 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꼭 법을 만들어 시행한 후에만 지금 음 이것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네 그런 지금 시도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합리화 상식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최소한의 약속 네 법적 질서라고 하는 거다 근본에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신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정한 범법지안은 따로 있다 최고의 범법 집단이죠 그러네요 지금 범법행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너무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건데 지금 상황에서 행자부가요 어 계속 이거 하겠다고 하면 지방교부세 끊겠다 안 좋아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113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들이 싫은데 네 네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그 강행하는 예산액만큼을 법적으로 배분하게 돼 있는 네 아까 지원금이 아니라 지원금 아닙니다 네 배분하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네 배분하도록 네 그 금액에서 까겠다 벌금을 때리겠다 요런 법을 만든 거죠 음 그러면 못 받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위 위헌 위헌 무효다 음 왜냐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요 네 왜냐면 무슨 세금을 거두면 자치단체 얼마 중앙지방 중앙정부 얼마 각계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딱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 법으로 정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안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네 근데 시행령이 맞는 거예요 그거 안 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법을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시행령으로 와 이게 이제 법치주의를 이걸 근데 성남시가 소송이라도 해야죠 소송해야죠 하실 겁니까 그래서 물론 당연하죠 제가 원래 고속고발 좋아하지 이미 한 건은 저희랑 아 네 일방적으로 폐지해라고 시킨 거라고 하고 있고 네 고난 고난쟁이 심판청구를 하나 해 놨죠 네 그 시행령으로 성남시가 뭔 시행을 했을 때 가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한참 후죠 음 한참 후니까 그때는 소송을 지금 예상하고 네 강행하는 거를 일부는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 어 분기별로 25만 원 이거 짭짤하거든요 청년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까짓 거 뭐 이럴 수 있지만 강사자들은 진짜 아니죠 네 25만 원 벌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꼭 와야 될 알바에 신들 와 계시는데 알바에 신들께서 자 우선 그 성남시에서 이렇게 한 금액이 좀 짜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금액이 작고 많음은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이게 이제 저는 이재명 씨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신뢰의 종잡돈 같은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예를 들면 어떤 사회 존재를 잊고 살면서 혼자 개별화된 청년들이 어떤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중간 매개 같은 거죠 저는 그 돈이 뭐 푼 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결국 그걸 받아 그 어떤 보장을 받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 일단은 저도 그렇고 여기 임경지 위원장도 그렇고 안진국 처장님도 그렇고 그 범죄 발언이랑 최근에 이런 어떤 지방교부세 논란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 관련된 이야기는 좀 같이 해주시면 청취자분들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청년배당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서울시 고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는 이제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10만원 이제 분기당 25만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걸 지원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성남시나 서울시 정책 이런 것보다도 청년들한테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일자리 대책이라는 걸 보면은 대단히 처참했거든요 10년 동안 괜찮을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한테 인턴 단기 일자리 주면서 묻지마 취업을 조장해온 역사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나쁜 도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일을 잘 못하는 거더라고요 괜찮을 자리를 만들 능력이 부족하고 그럼 저는 이제 일못정부에 대해서 약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제는 아 일못정부 네 일못정부 무능하고 일못이면 약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지금 청년들한테 괜찮을 자리를 만들어줄 능력이 부족하면은 어떤 청년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안전망 사회안전망 이건 당장 주력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다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노력을 하면은 저는 박수는 쳐줘야 되는데 예의상이라도 예의상 박수는 쳐줘야 되는데 그러진 못할 방정 이렇게 웃는 거는 참 약간 모욕적이다 진강정부가 박수 안 치니까 이 대목에서 저희가 박수 한번 칠까요? 처음 들었어요 일못정부 일못하는 사람은 일못이라고 명토방아서 말씀하시니까 어제 기자회견 한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자치부 정동섭 장관이 범죄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청년단체나 복지 시민사회단체축 같이 해서 실제로 이런 선을 넘은 무산 시도이다 이렇게까지 대체하는 이유가 뭐냐 이 골자로 기자회견을 이제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정말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는 건 취업과 창업으로 대표되는 그런 숫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고 그 일을 통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 추적을 따라가야지 좋은 일자리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실제로 그런 정부에서 계속 말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아까 김민수 위원장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0년 동안 처참하게 실패한 청년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그 주로 골자가 이제 일자리였는데 사실 그 성차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의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차가 반성을 해야 될 자가 오히려 다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일을 못하기도 하고 맑기도 못 알아듣는구나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진중권 이제 평론가께서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이는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다 뭐 이런 거 네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사실 이런 포퓰리즘이다 뭐 아편이다 라고 하는 원색적인 발언 속에서 다시 상처를 받는 청년들이다 왜 다시 이 사람을 놓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권리로 존중받아주는 이 경험들의 장을 제공하는 게 저는 당연히 정책에 대한 논쟁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가령 수당이 말이 맞냐 뭐 배당이 맞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뭐 분기마다 25만원밖에 안 되냐도 있을 것이고 왜 모두에게 주냐 뭐 가장 저소차적인 이런 논쟁이 되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정부가 사실은 아주 매서운 말들로 논쟁 자체를 막아서고 있는 이 과정에서의 청년들의 절망감 일종의 모욕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교부세 삭감하면서 재정통제를 시작하는 이 복지국가를 오히려 저해하는 이런 움직임들까지 해서 실제로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사실 어제 좀 그 기자회견 이후로 약간 분위기가 좀 반등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자충수를 놓았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제자리를 논쟁 자체를 제자리를 다시 잡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주거운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서울시도 그렇고 수당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 수당이란 정책은 정책 이름이 수당이 아닙니다 청년 활동 지원이라고 하죠 수당은 보통 수급권이 이제 획득했을 때 보편적으로 주는 거지만 사실은 어쨌든 선정의 절차를 갖게 되니까요 서울시 청년 정책에 주목을 했던 이유는 그동안 일자일로 풀이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고 공백이 있었고 그게 주거든 뭐 교육이든 문화든 참여든 약간 다양한 게 있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 5천억 정도 규모 중에 2,500억이 이제 주거 관련한 예산입니다 사실 주거가 이제 좀 까이거나 예를 들어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논란이 1도 되지 않고 언급조차 되지 않아 다시 또 듣보잡이 되고 있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이제 저희 사실 막 되게 아 이제 주거가 청년들에게 특화해서 공급하니까 막 더 논란이 많겠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 이런 논리는 이렇게 해야지 이랬는데 신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약간 이런 것처럼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그만큼 삶의 어려움들이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청년 문제가 사실은 수당이나 배당 이런 것 이외에 사실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뭐 다양한 복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을 하나도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전문 용어가 있어요 원봉 원천 봉쇄를 하고 그리고 아이의 그 얘기를 못 꺼내게 하는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개 이제 얘기가 우리도 동의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청년 스스로도 동의하는 거 뭐 돈을 주냐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워낙 많이 듣는 얘기여서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주로 저를 공격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무슨 용돈을 주느냐 그걸로 술밖에 더 먹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들으면 그럴 듯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럼 정부는 일자리 만드는 거 얼마나 했냐 아까 얘기한 10년 동안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 통화했는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에도 말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조 7천억을 배정했다고 주장해요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천억이라는 거거든요 성남시가 하고 있는 113억의 엄청난 배수를 잘 모르겠네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전국의 청년 24세에게 성남시처럼 돈을 다 주면 6,600억 듭니다 6,600억 그런데 2조 천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뭘 하고 있냐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을 싸게 고용하는 기업한테 돈을 대주고 있어요 보조금의 대로 이게 청년을 대주는 게 아니고 실제는 기업에 대주고 있는 거죠 싸게 사람을 저임금으로 임시로 쓸 수 있게 결국은 이제 엄발의 오줌 누기를 하면서 기업한테만 돈을 가게 하는 거죠 효과가 없어요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짧으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일자리 노래 부르는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제가 그랬어요 양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이 나라의 국가권력을 7년 동안 행사하면서 수천조 원의 예산을 썼다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도 청년이라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청년펀드 만들었지 않냐 청년희망펀드죠 노인펀드 없다 노인펀드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펀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정책은 안 하냐 국민이 부여한 국가권력 정통치 권력과 그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지 모아서 야 우리 돈 좀 모아보자 그 불성한테 돈 좀 나눠줄까 돈 좀 내봐 이걸 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런 것까지 해야 될 정도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는 상황으로 만든 거 네 우리 오늘날 청년세리를 이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할 만큼 취약계층으로 만든 거는 다 국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왜냐 노동시장 유연화 뭐 친기업 정책 이러면서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쓸 필요를 느끼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개똥밭에 뒹굴다가 생 고생해가지고 겨우 부려먹으려면 돈 몇 푼 더 주고 데려갔다가 쭉 쓰다가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그에 대해서 산업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을 바꿔서 대책을 세우든지 네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한다면 이때까지 퍼부어도 퍼부어도 되지도 않았던 청년 무슨 실업 대책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성남시가 하는 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야 그거 잘 되나 혹시 하면서 보고 기다려라도 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만듭니까 기업 오라고 하면 옵니까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 중에 제일 황당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당선이 되면 기업 총수들을 만나가지고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투자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기업들이 아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투자해야지 야 돈 3조 써 돈 안 됩니다 그냥 써 5조 하겠습니까 돈이 되면 하지 말라도 해요 돈이 안 되면 아버지가 빌어도 안 합니다 그 부자 간에 싸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절대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뭘 요구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네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게 산업 경제 고용 정책을 해서 강제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대통령 뽑아서 세금 내고 권력 맡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네 약간 일 못 한다가 아니고요 안 한답니다 아 지금 또 바꿔요 일 못이 아니라 일 안 일 안으로 일 안으로 제가 일을 못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도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악이잖아요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정부가 악의를 가지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견디기 위해서 아 저건 일을 못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위로야 굉장히 너무 착한 척하네 정말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혼이 비정상인데 혼이 정상적이에요 정상에 마지막까지 나라와 대통령을 이게 다 불량 경쟁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정부를 생각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안위를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김민수 위원장님은 박근혜 각하가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할 때 뭐는 한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건 믿고 싶은 거죠 도와드릴 수 있잖아 이러면 못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고도의 풍자 씨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할 때 무려 32번을 청년을 언급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참여연대는 분석력이 더 뛰어납니다 모든 언론에 32번이나 나왔는데 저희는 우리 참여연대 사회경기 분야 간사도 찾으니까 32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35번입니다 젊은 층이 두 번 있고요 젊은 층이 청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잘 안 하는 세대가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이 무려 35번 언급하는 청년에 대한 상황이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청년을 위한 대책 성남시가 그리고 서울시가 낸 대책을 저는 수용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입만 열면 청년 이야기 하면서 사실은 노동계약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금융규제 하나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황당한 게 학교 앞에 관광호텔 재벌호텔을 짓는 게 청년들이 하는 정책이라고 거짓말하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하죠 그런데 뭐 호텔을 하는 우리 청년위원이 잘 아시는데 거기 다 전부다 청년 단기 비정규직 착취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위원이 롯데오토라고 싸우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도박장하고서도 청년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학교 앞에 하상 도박장 지금 운영하고 최대 규모로 그러는데 천산 카지노 아유 우리 시장님 뭐 꼼꼼하게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 도박은 우리가 전문인데 참여인데 도박까지 말만 그러니까 청년인 거죠 그래서 말로는 청년인데 실제로는 청년에게 유리한 대책은 전부 거부했거든요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야 합의 야당도 합의를 잘못했다고 저희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이 두 가지 노력을 해줬어요 우리가 강도 높게 비판을 해서 그건 인정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청년들이 너무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임경지 대표님도 오셨는데 민달평윤이요 많은 사람들이 생물단체인지 알아요 자연보호단체인지 알았는데 민달평윤 보호단체가 아니라 우리 집 없는 청년들 보호단체입니다 연락주세요 그 세입자들을 위해서 전월세 상환제하고 세입자들 개학경신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을 야당이 요구했는데 끝까지 거부했어요 정부여당에서 두 번째로 우리 청년유니원이랑 참여인대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민간 대기업까지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해라 청년고용척진특별법 개정 이것도 야당이 굉장히 강력히 밀었는데 그 두 개를 마지막까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 아예 포함이 안 되면서 야당이 완패한 결과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야당을 욕하면서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런 올바른 대책을 거부한 게 누구냐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을 거부한 건 분명 팩트니까 네 그건 저희가 강도 높게 규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이라는 게 유일한 것 같아요 청년 희망 펀드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볼 때 그게 유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 기쁜 한숨 한숨 일을 못한다니까요 하지 않고 일 안 하는 정부 이거 처음에 돈이 잘 안 모였어요 처음에 푼 돈이 모였길래 이 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바닥을 치고 있구나 이러다가 이제 저희는 BH라고 그러거든요 블루하우스에서 기자들이 부르는 네 그룹 내에 식구들 많이 만나고 손목도 조금 비틀고 하면서 돈이 꽤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천억 정도 되는데 꽤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게 정말 뭘 하겠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게 깊은 한숨이에요 이거 처음에 이 사업이 구상되는 시점부터 이 사업의 내용 추진 체계 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뭘 하겠다는지 완전 미지에 쌓여있거든요 월급 받고 있을 겁니다. 이미 청년희망재단 준비분들은 월급 받고 있어요. 청년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갔어요. 청년희망재단에 일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왜 그걸 만드는 김민수 형님들. 그걸로 집을 지으면 좀 나으려나. 보통 공공원금이 1억 2천 정도 소요로 1인 가구가 살 수 있게. 1억으로 그냥 하게 되면 천억이면 천 명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저희한테 주시면 더 요긴하게 써보겠으니 베이치 저희에게 주시죠. 저희는 일 잘합니다. 절대 안 줍니다. 시장님이 한번 주시면. 용돈 만들었는데 왜 줍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실 일 못이거나 일 아니거나 이런 상황인 것이고 제대로 굴러가는 정책은 없는데 지금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유일하게 지금 청년 배당 또 청년 수당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정부가 강도 높게 막고 있는데 청년들은 좀 항의를 좀 더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희끼리 농담 삼아서 이 정도 왔으면은 어디 지붕에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되게 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임영진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나 성남시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그게 수당과 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부채 문제도 고민하고 성남시도 이제 부채 문제 고민하시듯이 이렇게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에 노력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이제 보육 정책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가꿔지는 것인데 이게 저는 청년 수당이나 청년배당 같은 것들이 약간 볼모로 잡힌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거부감이 좀 생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주거 정책 쓰면 좋다 일자리 뭐 좋지 이러다가 이제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당황하거나 익숙치 않으니까 거부감 같은 게 드는데 수많은 정책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볼모가 딱 잡히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대단히 이제 정치적 공세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양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가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하다못해 지금 배당이나 수당 같은 게 논의되고 있는 예상 규모가 대단히 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시도. 저는 지금 이런 식이에요. 해외에서도 유럽에서도 청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걸 푸는 방식이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막 합니다. 전체 갑자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방정부 수준에서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괜찮은 모델이 있으면 발굴해서 중앙에다 펼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저는 성남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이 아주 탁월하다 생각해요. 무엇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만든 거니까 그럼 이런 시도들을 받아 안 와가지고 이 정책을 한 번 작은 예산으로 시도해보니까 괜찮네. 한 번 좀 확대해볼까? 이런 논의로 가는 게 정책이 진화하는 방식이죠. 지금 시기에는. 정말 똘똘하게 얘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여기는 일이 잘. 아무튼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저희가 같이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도 있고 이러니까 쭉 한 번 힘을 좀 모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게 한 번 청년들이 이번에 힘을 모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중총굴기 맞고 청년총굴기를 해야 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정치하는 입장에서 눈에 보이잖아요.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시장님께서 청년배당 정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청년 정책들을 고민 중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청년 세대에는 그야말로 진취적 기상 이런 딱히 이미지가 뜨고 그러잖아요. 진취적 기상. 원래 꿈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 또 기회도 많이 있고 객관적으로 기회도 많이 있고 그래서 희망도 많고 그래서 고생을 좀 사서도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유사일에 가장 나쁜 상황이 처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농사짓던 시절에도 사실 기성세대나 젊은이나 조건이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죠. 좌절하고 그야말로 전환기에 치워버린 세대들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 또 새로운 청년 보호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자기 역량 개발을 빙자했다고 하면 좀 심하지만 하여튼 그런 명목으로 현금 지원을 해보는 것까지 생각해보게 된 거죠.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취업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부에서 가진 권한이나 또 우리 사회의 발전 수준이나 역량이나 아니면 자원이나 이걸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독점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재벌들 사촌의 사돈 조카 이 정도 되면 뭐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뺏어간 거거든요. 뭐 치킨집까지 하고 순댓국집까지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정치와 권력의 이름으로 제한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런데 결국은 저는 새로운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고민하는 것보다 현재 이 잘못된 정치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나를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능력에 영향을 가진 신적인 슈퍼우먼 슈퍼맨 이런 걸로 변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비정상 체제를 걷어내는 게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싸우라고 사주한다고 또는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싸우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죠. 싸우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맨 앞에서 싸우시는 두 분 같아요. 저는 싸움의 방식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도 내용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컨대 서울시 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시 상황을 많이 아니까 서울시 발표된 정책이 실제로 서울시에서 살아가는 또 서울을 바꾸고 싶어하는 청년들 3,4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논의의 과정이 전달돼서 시각을 받은 거거든요. 네. 박원수 장 서울시와 협력을 한 거죠. 여기 두 분이 제안하신 건 그렇죠. 같이 이제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건데 네. 또 이제 예를 들면 집을 만들고 계신다. 직접 살 집을 만들고 네. 이런 싸움의 방식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과 조금만 소통이 되고 약간 아다리가 맞는다 표현이 나던데 훨씬 더 좋은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비정상 체제라고 하는 게 최근에 느끼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약해지는 게 너무 급속도로 변하는 것 같아서 사실 민주주의 위기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령 이제 최근에 발달장애인 성인들의 직업 학교 하다며 청년대상의 공공주택들이 건립될 때마다 아주 비슷한 풍경들을 매번 목도를 하게 되잖아요. 주민들 논리가 사실 비슷합니다. 나는 장애인이 싫은 게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는 게 싫다. 나는 청년들이 싫은 게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는 게 싫다. 라고 하는 사실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내가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남은 건 바락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는 더 야만적으로 변했는데 거기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이 다시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령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연단을 올라가는 상황들 저희도 이제 그런 공공주택 설명에 가면 사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말을 하고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많은 아픈 말들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워볼까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뭐 가령 이제 정말 청와대로 막 돌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투표로 심판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적어도 뭐 저희가 좀 하고자 하는 거는 새로운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 사례가 복제 가능하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희망을 전파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저는 거번호 쓰고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복잡하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유니언 민달팽이 유니언 같은 단체들 청년들이 모여있는 단체들이죠 이런 단체들하고 또 원래는 사실 정부가 그렇죠 함께 이 정책을 받아서 지혜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중앙정부가 안 하니까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는 건데 그마저도 지금 못하게 하는 그리고 거의 다 와 있는 단계에서 정책을 업는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걸 못하게 만들고 사실 이게 진짜 원천 봉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손발 팔 다리 다 묶고 나면 할 수 밖에 없어요 불법적 원천 봉쇄 불법적 원천 봉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성남시도 답답할 것 같고 서울시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놓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희망을? 희망도 희망이지만 즐기려고 노력하죠 아 즐기려고? 역시 싸고나 싸고나 어허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얼마나 점잖고 내가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데 트위터 대통령이시다 내가 얼마나 우아한 말 잘하는데 아다리가 뭡니까 시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맞닥뜨렸다 제가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막지 않았으면 사실은 논쟁이 되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그냥 한 동네 정책으로 끝났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좀 막아준 것을 저는 빌면은 다행이다 네 안 그랬으면 제가 우리 그 청년윤위원 민달 병윤위원 이런 분들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네 그러니까 청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두 번째 우리 사회도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야 될 정도의 단계에 왔다 라고 한 이 두 가지의 주요한 하두를 좀 이렇게 던져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성화된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 이상을 이미 거두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녹색당이 뭐 10년 넘게 기본소득 기본소득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이번에 막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고압돼요 네 녹색당이 고압다고 인사했어요 네 그러더라고 진짜 네 그리고 청년 문제도 아 이게 이게 논쟁이 되면서 아 아 사람들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라고 하는 걸 체감할 수 있게 돼서 네 그 점에서는 좀 소득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선택의 여지는 많지는 않은데 네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냥 저들은 맞기로는 안 먹었고 네 우리는 굴복할 거냐 네 아니면 자치권 수호 주민의 복지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행하거나 그러면서 계속 싸우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게 사실 뭐 특정 세대 한 번 지나면 그만인데 돈을 백만을 지급할 수 있었냐 없었냐 네 내년에 하느냐 안 하느냐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청년들이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찾아내고 특히 그중에 나는 이 사회로부터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해 나 혼자 뿐이야 나 혼자 외로워 이렇다 죽어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지 않게 나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또 지원받고 있다 기댈 때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라도 줄 수 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한 달 정도는 남았으니까 네 가장 효율적으로 동네 시끄럽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시장님은 제가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에요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결코 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왔으니까 꿇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네 아이템이 여러 개에 있어서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그렇죠 청년배당이 다 이게 세 개씩이나 걸려 있어서 네 사안별로 좀 바꿔서 대응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상대가 좀 헷갈리게 그렇죠 싸움의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 문제 자체를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감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청년 폰대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렇군요 여하튼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의제를 서울, 성남 이 두 도시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화하는 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 정당의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안진걸 처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참연대도 청년 참연대를 출범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청년 참연대 회원들이고 네 활동하신 분들인데 고맙습니다 네 이제 청년 참연대를 띄운 이유가 우리 청년 유니온 민날피 유니온이 이제 청년노동권, 청년 주거권 문제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저 두 유니온의 힘을 보태면서도 또 주거와 노동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 이슈, 민생 이슈, 부채 이슈, 금융 이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힘을 합치자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찌했던 청년 이슈 파이팅을 해보자 이런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라디오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그러면 아니 성남시하고 서울시화하면 이게 재미가 없지 않냐 전국의 지자체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생활임금 지금 참여했는데 생활임금 제한에 전국이 확산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청년 유니온이 체제임금 대폭 인상 주장에 전국 확산된 것처럼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특히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일제히 저는 내년에 하겠다고 늦었다 하더라도 빨리 이야기하고 총선 공약으로 내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당 뭐 세정치민주연합 정의당도 바로 총선 공약으로 지금 사실 자기 소속의 지자체장이 집단 민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국무위 가서 뭐 범죄다 뭐 끝장토론하자 맞짱 뜨자 이런 식으로 근데 야당에서 저는 제대로 옹호는 못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그건 이제 저는 정치권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전국의 시민단체들 청년단체들 민생단체들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 대책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배당과 수당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 저희는 좀 더 광폭하게 더 넓게 더 넓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중앙정보가 안 한다는 지방정보가 최대한의 실업 부조 방식으로 구직 또는 구직에 준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완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는요 오히려 무조건 변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그래도 명색이 당에 소속된 사람인데 정당인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경향이 무소속인 줄 알아요 사람은 제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이재명당 SNS 대통령 SNS 대통령 그 부분에 제가 위원장을 맡았어요 아 당에서요 당에 당직을 맡으시게 되셨는데 당직을 맡은 거예요 처음으로 박수 한 번 치즈 당내 행정자치 담당하는 국회의원 노공대 의원하고 보건복지 담당하는 김용익 의원하고 저하고 자치단체장 중에 저하고 공동위원장 제재로 그걸 맡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자기의 복지 공략 일단 안 지켜서 뭐 그런 건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고 문제는 기존의 복지 정책들을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을 계속 삭감해 나가고 있거든요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 우리는 못하는데 왜 너네는 하고 있냐 우리 안 하는 건 너 하지마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던 그 일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이런 새로운 신규 복지 정책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실태라 지금 쉽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건 아마 정부의 방해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당의 당 차원에서 네 전국의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좀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에 특히 청년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문재인 대표도 관심이 높아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독자적인 정책 발표도 한 번 하고 있었는데 아마 앞으로 뭐 선거도 선거지만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지속이라도 하려면 네 우리나라는 미래에 맞힐 청년세대들한테 뭔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뭔가 이게 좌절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받쳐줘야 된다는 점에 공감이 높아서 나름 당은 상당히 큰 역량을 투입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예를 들면 이 해당 지역 또 해당 영역에서 일하시는 우리 청년단체 또 청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좀 밉다고 이렇게 막 내두고 이러면 더 손해라니까 네 많이 제안해 주시고 실현가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맞춰가지고 거기도 일못이에요? 아 저도 뭐 아니 아니 세정치민주연합 음 음 지금 싸우기 싸우기 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일 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많은 청년들이 안희정 지사님은 해 안 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 같아요 저도 민감한 질문 박원순시냐 나름 친하잖아요 친하시잖아요 친해도 그렇지 그런 걸 물고 서울시 성남시 공군분투하는데 충남도는 가만히 있는 거 앞에서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를 청년수당 문제는 사실 예산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일부 뭐 숫자를 줄이면 되니까요 할 수 있을 텐데 청년배당 문제는요 쉽게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나름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여지가 좀 있는 편이어서 막 쥐어짜고 세금 떼먹고 해외 간 사람 출국 정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쥐어짜고 하던 부정 부패 이런 거 막 줄이고 관리를 하면 어쨌든 여지가 좀 생겨요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런 청년배당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할 만한 여력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정부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여주는 게 성남시도 하지 않냐 옛날에 똑같은 예산 가지고 전에는 빚을 수천억을 쥐고 있던 거 내가 다 갚았고 이제 빚 안 갚아도 되니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냐 정부도 마찬가지다 뭐 방위예산 해먹은 거 뭐 물에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이나 만들고 말이죠 공격혈기가 말이지 한 달 또 있지를 못해 이런 짓 하느라고 쓴 돈 뭐 예를 들면 뭐 사대감 그 씨잘대문 짓 하느라고 얼마나 돈 버렸어요 뭐 2조 원 주고 샀는데 200억 밖에 안 하는 무슨 해외 광고 사느라고 40조 원 가까이 낙일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정 여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고도 멀쩡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5%만 절감하자 그 씨잘대문을 쓰는 거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무슨 대구 경북 지역에 SOC에서는 원래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구는 3조 몇 천억이 네 맞습니다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안 하면 되잖아요 원래 안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만 그런 부분들만 잘 조정해도 필요한 청년 정책이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남시 가고 있는 청년 100만 원 주는 게 아마 쇼킹해서 놀래 자빠진 모양인데 네 전국의 청년에게 다 줘도 6,600억이면 된다니까요 네 그 정도는 쓸 여력이 있죠 안 되면 얼마든지 있어요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정리가 되네요 일 안 일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벌써 한 시간 정도 딱 지나갔습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쉬움에 이런 리액션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리액션 굉장히 보기 드문 방청객들이에요 아주 태도가 좋습니다 시간이 다 지내서 더 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대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은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제가 요즘에 응답하라 1988을 보는데 제가 8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근데 보면서 보다가 엄청 많이 눈물이 나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다들 남녀노사 할 거 없이 엄청 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는 감동이라는 게 가족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 옆집 사실 정상적으로 반지아랑 2층 집주인이랑 친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요즘에는 잃어버렸던 서로를 돌본다는 것 다음에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뢰 회복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연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싸울 때는 힘을 합쳐서 또 같이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아까 안진권 차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32번 청년 언급하고 교과서도 청년 노동 모해도 청년 연금을 어떻게 해도 청년 이렇게 깊은 사랑을 표현해 오셨는데 저는 최근에 이런 정책들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지난 시기 보여줬던 청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불분명한 포장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다 보면 저는 아까 임경주 현장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신뢰 회복을 종작돈 같은 사업들 이런 정책들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더 이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선택은 좀 분명해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청년유니원도 앞으로 수한 청년단체들과 또 애정을 나눈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 깊이 고민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목표를 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권 차장님하고 마지막에 세누리당 이인재 의원이 우리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에 대해서 무슨 아편이라는 극언을 일쌍었는데 그 발언의 배경에는 김무성 대표를 겨냥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굳이 다른 표현을 써도 되는데 아편이라고 써서 김무성 대표의 사의를 계속 국민들이 떠올리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황당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근데 오늘 굉장히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청년수당 청년배당 뭐 아쉽고 오히려 저희는 보완을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비판도 하고 있어요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인데 그래도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상이냐 맨날 입으로 온 청년여약이면서 완전히 그게 사기라는 게 드러났다 그리고 청년수당 청년배당 또는 야당이나 시민단체 주장하는 청년 실업부조 또는 청년고용할당제 등이 부러운 거죠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고 야당이 하니까 시민단체가 주장하니까 그래서 부러움은 지는 거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 청년세대가 이기고 있다 또 성남시나 서울시 등이 이기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더 광폭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한 생각밖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악의와 욕망을 가지고 불법적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집단이 대체적으로 싸움에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 피해를 입고 좀 바람직한 세상 옳은 세상이 되면 좀 혜택을 볼 사람들은 숫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 있죠 단결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각계 격파를 당합니다 지금 청년 문제 심각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청년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고 할배의 문제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청년들만의 문제로 자꾸 고립시켜 나가고 있어요 뭐 사지 멀쩡한 애들이 말이야 열심히 일하면 되지 공장에 가서 일하면 되지 개발도상국 가면 한 달 만에 정신 차릴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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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실장이 그런 얘기 했죠 그렇게 말하면서 불리하고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의 삶의 조건은 스스로 싸워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달팽이 저 진짜 이름 잘 지신 것 같아요 집 없는 달팽이 이런 뜻 아닙니까? 집 없는 달팽이 집 갚게 하자 그러는 거고 청년 누리원 청년들이 실제로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고 해서 모인 건데 이런 노력들이 조금 쌓이면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스운 존재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웃긴 진짜 우스운 존재예요 어떤 불이익을 줘도 말이 없고 투표도 안 하고 정책적 배려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실제로 많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배제돼 있죠 그런데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면요 생각한 거 이상으로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면 청년이 100만 명이다 그러면 100만 명이 다 움직일 필요 없어요 한 1, 2천 명만 난리가 나면 결국 그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아들도 둘 다 청년입니다 깝깝합니다 깝깝합니다 아이고 아버님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깝깝합니다 한 집안에 한둘 정도는 청년들이 있죠 청년을 둔 부모 세대에는 늘 눈물로 한숨 짓는다고 합니다 장하성 교수님 경제학자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세대 자체가 꿈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가 죽은 사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재명 씨는 뭐라고 그러셨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명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끝으로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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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